2017년 안방극장의 웃음을 책임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7, MBC 방송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먼저 시상식의 MC를 맡은 양세영, 한혜진, 김희철이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 2017년 최고의 예능으로 손꼽힌 나혼자산다팀이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대상 전연물을 비롯해 팔관왕에 오른 나혼자산다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박나래 기한팔사는 특별한 포즈로 플래시 세례를 독차지했습니다. M본부 예능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무한도전 멤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무한도전만큼은 올 출석 중인 프로 불참너 조세호와 버라이어티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양세영을 비롯한 무한도전 멤버들은 특유의 손동작으로 레드카펫을 지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다른 비주얼의 소유자, 쇼 음악 중심의 MC, 차은우와 프리스틴의 시연이 함께했고요. 오지의 마법사를 이끄는 윤정수와 김태원, 한채영, 그리고 위너의 진우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순백의 드레스로 레드카펫을 사로잡은 라디오 신인상의 주인공, 배우 정유민은 수상소감 당시 고종현을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켰죠. 2017년 안방극장을 웃게 한 스타들, 2018년에도 건강한 웃음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